여러분,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어머니야! 아주 예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엄마, 아빠한테 선물해볼까요? 네!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엄마는 알았을지도 모른다 선생님,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에 가까이에서 보고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선생님, 그런데 선생님은 왜 카네이션 안 만들어요? 정작 나는 그런 엄마를 잘 몰랐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접어 만든 어설픈 카네이션 한 손이 부족하게 행복해 했어요 엄마라는 것 선생님! 네! 미안한데 오늘까지 마음 말씀해 줘요 나이가 들수록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해졌다 선생님은 왜 카네이션 안 만들어요? 선생님은 왜 카네이션 안 만들어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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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여기 있었네 어머, 미안 전화한다는 거 깜빡했네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잠깐 놀이터로 나와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꼭 마음을 전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나와 내가 캔맥주 쏜다 하... 수고하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